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얘들아 거의 다 찍었어. 어? 에라 모르겠다. 공부할 때 가장 필요 없는 마음가짐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찍는 거 하지 마. 외부은하 A와 B에서 각각 발견된 1A형 초신성입니다. 겉보기 밝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우리은하에서 관측했을 때 A와 B의 시선 방향은 60도를 이루고 60도를 이루고 60도를 이루고 60도를 이루고 60도를 이루고 아, 진짜 너무 어렵죠? 소름 끼친다, 그치? F0는 1A형 초신성이 100MHz에 있을 때 겉보기 밝기의 최대 값입니다. F0의 최대 값이 얘들아 몇 MHz? 100MHz 자, 근데 봐봐 얘들아 A에서는요 A에서 A은하에서 바라본 1A형 초신성은요 자, 봐봐 A는요 16F0야 즉, 겉보기 밝기가 겉보기 밝기가 얘들아 봐봐 얘들아 몇 배가 큰 거야? 어머나 100MHz에 있을 때보다 16배가 큰 거예요 16배가 밝은 거야, 그치? 그리고 B의 1A형 초신성은 얘들아 4F0 즉, 100MHz에 있을 때보다 4배가 밝아 보여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밝기는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한다는 것 이거 거리가 2배 늘면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밝기는 4배 어두워지고 거리가 4배 멀어지면 밝기는 16분의 1배로 어두워집니다 왜? 빛은 국면파이기 때문에 면적에 반비례하거든 그래서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밝기는 4배 어두워져요 4분의 1로 준단 말이야 봐봐 그러면 밝기가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들아 100MHz이에요 그러면 얘보다 밝기가 16배잖아 그럼 거리는 몇 배야? 4배 가까운 거야? 먼 거야? 가깝지! 그래야지 밝아 보이지 4배 밝아 보이니까 얘는 몇이야? 얘는 25MHz이에요 얘는 얘는 몇 배 밝아 보여? 4배 밝지? 4배 밝으니까 거리는 몇 배? 2배! 그렇지 얘는 50MHz이라는 거야 자 이것만 하면 끝이요 끝 끝 끝 끝 끝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후퇴속도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AAB 자 거리는 25MHz이죠 자 후퇴속도 V는 뭐 어떻게 구합니까? H 곱하기 R5 자 허블 상수는 70입니다 거리는 25예요 7이 14, 7호, 35, 1750 맞아요 여기까지는 좀 가볍게 문제를 풀었을 것입니다 이거를 구할 수 있으면 밝기는 거리의 제곱이 반비난다는 것을 이용한 거야 근데 이것이 얘들아 빨리 생각이 안 난다고 더 초치기 하고 있으니까 20번이니까 막 아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리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아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연습해요 알겠죠? 연습해요 자 다음 우리 은하에서 비를 관측합니다 우리 은하에서 비를 관측하면 50MHz 그럼 우리가 비를 관측했을 때 얘들아 후퇴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H 곱하기 R 그러니까 70 곱하기 50 그러니까 3500 3500km per sec지요 그렇다면 600nm인 흡수선은 이렇게 구하지요 우리가 후퇴속도 V는요 자 광속 곱하기 얘들아 람다 분의 델타 람다 그렇다면 얘들아 후퇴속도가 얼마입니까? 3500이죠? 3500이고요 빛의 속도 3 곱하기 12 5승 곱하기 얘들아 람다 600에다가 600 그리고 델타 람다 이렇게 구하면 되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다 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30만 맞습니까? 30만 해가지고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약분해하면 30만 하면 5니까 5, 7이니까 델타 람다가 어디만 나와? 7이 나와요 7 그럼 얘들아 600nm의 흡수선은 603.5가 아니라 607로 보이겠죠 607nm 걔네 델타 람다가 7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자 이제 디귿에서 갑자기 얘들아 루트 3분의 야 이것만 보면 되게 소름끼치지 않아? 갑자기 얘들아 60도 나왔고 루트 3 나왔어 그치? 어 60도 나왔고 루트 3 나오니까 완전히 진짜 이건 쫄 수밖에 없어 진짜 이건 완전히 등짝에서 아마 땀이 쪼르륵쪼르륵 흘렀을 거예요 자 보자 우리 은하가 여기 있었어 우리 은하에서 바라봤을 때 얘들아 B는요 얼마야? 50메가파셋이야 50메가파셋 근데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얘들아 A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25메가파셋이죠 25메가파셋 여기 A 은하입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 몇 도라고요? 60도야 60도라고 그럼 봐봐 우리가 얘들아 여기서 60도라고 했을 때 얘들아 이렇게 그거 직각삼각형이야 몇 도야 이거 30도야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해 뭐야 1대 2대 루트 3 루트 3이라고 이거 루트 3 그러니까 이건 몇이 대 25루트 3이 돼요 그치? 1대 1대 루트 3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너희들 이 정도는 좀 약과예요 정말 작년이나 재작년 문제 풀어보면 진짜 토해요 어쩔 수 없어 해야 돼요 봐봐 그럼 얘들아 25일 때의 겉보기 밝기가 몇이냐면 16입니다 16 되니? 16이라고 자 25일 때의 겉보기 밝기가 겉보기 밝기가 16이에요 그럼 얘들아 25루트 3이잖아 25루트 3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랍니다 거리 제곱 그러니까 루트 3배니까 거리가 제곱되면 루트 3배니까 거리는 3배가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3분의 16이 되겠죠 F0 거리가 거리가 이거보다 이때의 16F0잖아 25메가 파색일 때가 25메가 파색일 때가 16F0잖아 여기보다 루트 3배가 큰 거야 루트 3배라고 하는 건 거리가 루트 3배 커져서 그랬으니까 밝기는 3배가 커져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3분의 16배 3배가 더 어두워져야 되겠지 그지? 3분의 16배가 돼요 그래서 루트 3분의 4가 아닙니다 그래 이렇게 3분의 16 F0